와, 유르르. 너 지갑 새로 샀어? 응, 귀엽지? 길 지나가다가 귀여운 지갑이 보이길래 새로 사버렸어. 어머머머머. 괜찮네. 얼마 주고 샀어? 2만 원. 엄청 싸게 잘 산 거 같아. 오, 싸게 잘 샀네. 아, 진짜. 소정아, 왜 웃어? 아니. 그냥 귀여워서 뭐가? 이걸 솔직하게 말해봐라 아니다 친구니까 니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히 요류야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2만원짜리 싸구려 지갑을 쓰는건 좀 아니지 않나? 싸구려 지갑? 그래 가격이 2만원이면 싸구려지 그럼 명품은 아니잖아 가격이 만원이든 2만원이든 자기 용돈에 맞게 자기 마음에 드는 튼튼한 지갑 사서 잘 쓰면 되는거 아니야? 하휴 요류루 너 정말 단순하고 순친하다 물론 니 생각이 이상적인건 맞는데 솔직히 우리 또래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야 민주 서연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? 아니 딱히 야 김소정 넌 그러면 얼마나 잘난 지갑 쓰길래 싸구려니 뭐니 내 지갑에 택배 거는건데? 나? 그냥 뭐 손에 들고 있는 이 정도? 이건 넬샤 지갑 200만원이라 한다는 코카? 뭐 그렇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넬샤 지갑 정도는 써줘야지 넬샤 지갑이 어렵다면 적어도 아구찜 브랜드 지갑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어? 그리고 그래 뭐 그런거지 야 우리 나이 때 누가 그런 명품 지갑을 들고 다녀 너같이 길거리 싸구려 지갑 들고 다니는 애보다는 많이 들고 다닐걸? 어쩌겠니?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럼 나니만 그렇게 별론가? 뭐가 별로야 지갑 귀여워 카와이 기죽지마 그래 그 김소정 그 기집애 원래 명품 들고 다니면서 명품 없는 애들 무시하고 그러잖아 나쁜 기집애 그렇긴 하지 다시 생각하니까 화나네 걔 뭔데 명품 들고 다니면서 애들 무시하는 거래? 진짜 듣자니까 그 집이 엄청 잘 사나 봐 걔 가방부터 신발 지갑 전부 다 명품이잖아 카우 집 좀 잘 살면 다른 애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뭐야 아잇 너무 화내지 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무시하자구 학교 끝나면 우리 집 놀러올래? 오랜만에 우리 집 가서 다같이 놀자 근데 너네 집 엄청 멀지 않아?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그럼 엄마 어쩔 수 없지 좋아 야 자습시간 끝났다 교실로 가자 어머 유르르 너 지갑만 싸구려 쓰는 줄 알았는데 가방도 신배도 싸구려 쓰고 있었구나 어 근데 튼튼하고 편하고 좋거든 어 그래 뭐 니가 좋으면 됐지 뭐 근데 튼튼해도 그거 다 자기 합리화인 거 알지? 그나저나 이거 어때? 진짜 이쁘지? 그동안 들고 다니던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바꿔주시지 뭐야 어떡해 전에 내가 들고 다니던 가방 너 줄까?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필요 없어 부담 가지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가방이 뭐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우면 팔아서 니 생활비에 써도 되고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잘 사니? 소정아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하려고 했는데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? 솔직히 진짜 기분 나빠 내가 언제 무시했다 그래 난 팩트만 뽑는데 정말 그거 피해망상이다 얘 그리고 뭐 얼마나 잘 사냐고? 우리 아빠는 대기업 회장의 우리 엄마는 강남 건물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녀 젤스 캐슬 알지? 나 거기 아파트 살잖아 어쨌든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난 진짜 너가 좀 안쓰러워서 걱정해달라고 한 적 없거든? 어? 그래? 아 기사 아저씨가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이 다 됐네? 나 먼저 갈게 그럼 그래 유리야 열심히 잘 살아봐 야 진짜 진짜 쟤 뭐냐 진짜 어이 없어 말 들어보니까 진짜 금수적인 금수저네 가방 신발도 전부 다 아구찜이야 진짜 기분 나빠 진정해 우리 집으로 빨리 출발하자고 가자 가자 하아 혼돈이 타노시 캐슬 같다 욕하다네 덕분에 기분이 풀렸어 고마워 아이 그래 그래 어 맞다 나 편의점 들려야 하는데 너희 배움할 겸 가다 들려야겠다 그래 같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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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에서 뭐 먹지? 불닭볶음면이 좋겠어 응 나는 프랭크 소스지 우린 이제 이쪽으로 가야돼 배움해줘서 고마워 응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어? 어 얘들아 잠깐만 응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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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정 아니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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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어? 저 김소정 맞는데? 집이 잘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저렇게 알바를 열달아 사는 거야? 혹시 제 집 잘 산다고 자랑했던 거 다 거짓말 아니야? 그런 것 같은데 택바도 명품 사려고 바쁘게 알바하는 것 같지 않아? 어? 그러고 보니 내 친구가 저쪽 편의점에서도 김소정이 알바하는 거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. 잘못 본 거라고 이야기하긴 했었는데. 이야기가 진짜였구나. 쟨 명품 사려고 대체 하루에 알바를 몇 개를 끼는 거야? 그렇게 요르르 놀리더니 결국 저렇게 열심히 알바해서 사는 거였다니? 그냥 된장찌개였네? 이렇게 재밌는 걸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. 그동안 이제 무시하고 오늘 나 무시한 댓글이 지르게 해. 좋아 좋아 좋아. 어제 사서 그런가? 너무 이쁘다. 우와 우리 소정이 또 명품 샀나 보네? 뭐 그렇지 뭐. 너네도 와서 구경할래? 됐다고 됐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또 넬샤 가방을 사주시지 뭐야. 겨우 넬샤? 와 넬샤 가방이네. 이것도 좀 비싸겠다? 응 그렇지. 너희가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몇 배인걸. 응. 사나 힘들었겠다. 맞아. 이거 산다고 내가 밤을 새서.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긴. 너 금수저라고 말한 거 거짓말이지? 뭐? 거짓말? 너 이니어 제우스 캣슬 사는 것도 거짓말이잖아. 너 학교 근처 빌라에 산다는 거? 이 친구가 다 말해줬어. 아니야. 내 친구 누구? 그리고 어제 봤거든. 카페 알바 끝나고 분식 알바. 어? 분식 알바 끝나고 편의점 알바. 편의점 알바 끝나고는 무슨 알바해? 집에서 교옥 같은 거 하니? 명품 사려면 몸이 세계를 있어야겠다. 그걸 니네가 어떡해. 너 돈 열심히 벌어서 명품을 사는 말된 너 자유인데. 그런 걸로 애들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? 그리고 난 너처럼 명품 산다고 방과 후에 내 개인 시간을 못 가질 바에는 튼튼하고 귀여운 2만 원짜리 지갑 쓸래.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바쁘게 알바하고 명품 사면서 계속 살아. 그럼 우리는 이만. 끌어오어? 뼘. 뼘. 호화화화화. 으 으. 푸네. vídeo coli peенсial Cafe 으으 amma. 자막에 설치하신 숨겨 handic fat 나나 귀 HI yay 안녕